음... 돌아왔나? 우리 종복이? 마그누스 이브록 아... 브랜스 마그누스 이를 좀 지켜야 될 것만 아... 앙앙앙 무리석궁은 빼도 되겠다 아... 음... 아... 뭘... 헬라이터랑 음... 아... 허재 아... 아... 혈액소모가 크게 증가한다고? 어? 어이씨... 뭐가 이런 보즈가 많아 아... 낚시? 아... 아이씨... 피라뇨 아... 으흠... 탈것에 지배자? 성세 언제 올려 그만 여기 맞아? 아... 음...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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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 망둥어... 아... 으흠... 여..여긴 밑인가? 어디? 어디니? 너도 비엔라는데 으쒸 메신자 장군 카시우스 웨이포인트다 여기는 늑대 노고고 그냥 늑대가 아니네 털이 늑대네 아니 뭔 뱀파이어가 쇠약한데 레벨이 저렇게 높아 어디로 가야돼 가까움 요 근방에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매우 가까움? 진짜 여기 아닌가? 진짜 여기 아닌가? 음기의 탑 음.. 이런가보다 어딨기의 탑 음하차 마이야 어디가? 확실히 이 롱크 붕뇨는 닮을만해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매우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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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움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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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 어 어 여있네 어랑? 어 여있네 아이씨 이거 혹시 왜 나를 때리는지 내가 원하시는 분 내가 원하시는 분 내가 원하시는 분 응 아휴 캐럿이 왜 이렇게 쳤냐 우워쒸 아픈가보자 우워쒸 아픈가보자 녀석이 잠시 싸모님 L.I.K.O.G.A.M.. FFRF 지금 이곳에 über 상윤 리저너레이션 하아 쟤랑 싸워 쟤랑 데에에에에에에에 가부 시리지요 내부 시리지요 나와 جيد 너희 저에서도 인간변신제? 와... 매우 멀리냐? 8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흠... 뭐 어디야 여기? 광산인가? 화경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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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화경광산 create 약속 cosas 생크림 Vamos tones 아 화 acredito 아 지금 집으로 이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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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내 몸은 없을 것 같다. 내 몸은 없을 것 같다. 두둘이... 상관이다. 내 몸은 없을 것 같다. 내 몸은 없을 것 같다. 마이크가 부서지 않다. 워쥬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죽느라 보네 어이 판정이... 흠 음... 이제 유리를 만들 수 있구만 뭐야 얘 잡은 게 잡은 거 아니야? 넌 다 잡았잖아 말로 돌아가자 무슨 병사들이 우라사를 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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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쪽 요셉해요? 근데 뭐야.. 와.. 근데 80렙 생산해서 두루마리 강화판자 1000 두루마리 강화판자 강화판자도 엄청 많이 썼네 강화판자를 준비해야되네 강화판자 강화판자 강화판자랑 헐 헐 어이구 이거 잠깐만 화경으로 유리를 만드는구만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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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시장용 가보지네 여기는 뭐 굳이 굳이 있고 지금 이제 이거야 아 이제 두루마리도 가네 여기는 아 녹아다가 엄청 들어가있네 생각보다 흠 어흠 성체 심장은 뭐가 드거나 라디움 핫금의 원초혈액정수 공성골렘스톤 이제 여기서부터 주무하니까 챙기네 아 근데 장비 레벨 올리는게 진짜 어렵네 고기 낫 에이건 에이건 음 아멘